백신 1일차,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Q.O.R.S.T.E.O.V. T.E.O.V.가 없구나. 그... 폴리님, 카르리님, 캐논님... 에? 폴리님? 화장실에 얘기한 거 같은데요? 저 4분은 저 상태로 얼어버리셨는데... 괜찮으신 건가? 네, 캐논님 지금 흡연하러 가셨고... 나머지 3분은... 아, 카르리님 살아났다. 카르리님 살아났다. 네, 왜요? 저희 브리핑... 브리핑... 디펜스님은 또 어디 가셨지? 네, 디펜스님 줄 서주세요. 줄 서주시고... 폴리님 혹시... 폴리님? 그럼 일단 브리핑 진행하고 나중에 전달해주세요. 아, 근데 캐논님 분대장인데? 아, 캐논님 오셨나요? 오케이, 브리핑하겠습니다. 저희는 걸프전 개전 2일차고요. 저희 중대는 알살만 마을을 점령하라는 인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도로를 따라서 마을을 진입하여서 가장 먼저 차량 정체를 파괴해서 적군의 기갑 세력을 완전 파괴한 다음 시가지로 진입하여서 시가지 중심부인 모스크를 점령한 뒤에 좌 상단에 있는 HVT, 이 지역 지휘관을 사살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시장에서 스쿼드가 숨겨져 있는 스쿼드를 수색해서 파괴하는 인물까지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아군 에이브란스 기갑 후대와 그리고 저희 브래들리 기계와 분대를 이용해서 이 땅 임무 시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5mm 자주포가 되게 하고 있으니 보라색 연막으로 표기하시면 해당 1505mm 자주포 지원 가능합니다. 공군지원 같은 경우는 예정은 없으나 적군의 공군 또한 없기 때문에 공군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 북쪽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막 쪽 경유에서 적군의 지원 세력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유의하셔서 임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군은 이라크 정규군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훈련 정도는 낮으나 절대적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항 유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고 미국과 다국적군이 기갑 세력을 주로 이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대전차 수단 특히 rpg와 고정형 대전차화기 그리고 엄폐되어 있는 적군 전차들이 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협들을 주의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괴된 차량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 베이스에서 다시 재보급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저희 베이스에서 헌비 혹은 기타 수단 이용해서 투입하시거나 아니면 임무 진행에 따라서 제가 재투입기 때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진행해 주십시오. KTN 질문이요. 네. 저희 분대 확인은 제한 없는 거죠? AT나 이런 거. 네. 분대장님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조건 시가지에 정말 많습니다. 근접전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준비 끝나시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TN 질문 한 가지 더요. 지뢰탐지기 제한 있나요? 없습니다. 조건 아이디도 분명 있습니다. 확인. 오카의 질문이요. 네. 지탄기. 이거 하나 더 궁금한 게 보조에 있는 지탄기 쓰나요? 아니면 플러스칸에 있는 지탄기 쓰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디펠스님과 애기님 지나가다가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은 그건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 들리면 반대방향으로 엄청 뛰시면 됩니다. 이 선 끝. 어? 오케이. 질문. 네. 배소리는 삼성인가요? 엘진가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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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네. 아 여기 계시니? 어 무장 안되세요? 한 분 지탄기 지워주시고 아 방금 바꿨어요. 들리죠? 네. 들려요. 어.. 문대원분들한테 제가 불러도 어려웠어요. 지금 군대장님. 일단 저도 지탄기 챙길게요. 저희 운전수 왔나요? 에피큐님 아니에요? 네. 저..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운전수 없는 거예요? 야 없어가지고 에피큐작기 경영해주시면 된 것 같은데? 아 그런 거예요? 네. 더하실 시간 때 올게요. 네. 다음 달에 케이스 바꿀건데 정말 기대된다. 뭔 케이스요? PC 케이스요. 신씨를 바꾸셔야죠. 래시 샴푼다. 제가 옆에 래시 쳐놓고 하고 있거든요. 아휴. 사실 그래픽카드가 아직까지는 현약이라서. 마스캐님. 민채님. 화캐님. 화푸님. 레드독. 블룸님. 것보다 내 그래픽카드는 유통세가 날아가고. 네. 어? 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아니. 원래 AMD 계통의 설 1위였는데. 암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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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Unknown. 위험한 것 같은 경우가. 이 청구기술은 누구야. 개미 구경할 때 딱 저자세데. 아 일하기 싫어 하리 형이 잤는데 일어나니까 이거 해야돼 하지 말지 뭐하러 왔어 일이 가기 싫은거지 이거 하지 말겠다는 소리를 알지 자살이 아니요 그냥 이거 최후의 수사 타르코프 한달 하면 너무 할게 없어요 사실 요번엔 좀 일찍 찍어가지고 그렇지 다음 시즌에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시즌 언제 하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맵들에서 보스가 나온다는 거 보니까 멀지 않은 것 같기는 타르코프는 PVP 아니에요? PVP인데 전장에 AI들도 좀 깔려있어서 보스는 어떤 애들이에요? 체력이 좀 많고 최종탄을 쏘면서 무반동으로 쏴요 잘못 걸리면 갈려가요 에이밍 갑자기 애들이 그리고 걸리면 미친듯 쫓아오는 거도 있어서 어 요청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뭐야 옆에서 들으면 좀비 상대하는 거 레드스모크도 있고 퍼플스모크도 있고 해서 가끔 재수없으면 그때그때 있는거 던져갖고 무장 빡빡하게 하고 가서 한방에 갈 때도 있어서 여기까지 모스크 점령이 끝나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스컬드의 수색파괴로 전환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고 하나도 안맞는데요 레인저 원투 질결해주시는 뭐요? 네 아이템 아이템 고치셨어요 어쨌든 이번에 케이스 진짜 좋은 거 잘 받았어요 마이크 고쳤어요 아이템은 질결해서 고치라니요? 걔도 혼자 소리 났었잖아요 고치는 방법을 몰라요 나 카드자님 문 안 닫고 가셨어요 요즘에 재밌는 거 없나요? 근데요? 재미있게 볼만한 거 없나요? 추천요 섬광의 하사웬 섬광의 하사웬이요? 건담인데 마을 안에 있는 서퍼들은 제가 막 그렇게 챙겨보진 않아요 솔직히 애니메이션을 왜요? 예스 관심있고 화면 보긴 하던데 보긴 봐요 더 smok의 하사 TIME 바로 변화요 아 편사님 제가 잘 하지 않아 꿈이 글리기 있을 거예요 веч 저 Tudo 빵С ops fort 유리 어리진 TV yolk 진짜.. 그거 연출 죽여줘요 죽여준다고요? 저 진짜 보는.. 보는 눈에 진짜.. 아.. 진짜.. 전 우주 세계를 안 봤기 때문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로 둘째로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해졌죠 그게 1990년대에 나왔나요? 네 오리진은 최근에 나온 건데요 그래요? 제주가인 님은 디오리진 얘기하시는 거고 카르르 님 얘기하는 거는 진짜 건담.. 기동전사 건담 그건 그냥 기동전사 건담일걸요? 진오리진 그거.. 아.. TV판 다 봤는데 아.. 만화책으로 봤어야죠 대충 아 만화책으로는 재밌는데 애니메이션 하니까 되게 옛날 느낌 뭐 해야 가래 뭐 해야 가래 뭐 해야 가래 뭐 해야 가래 아니.. 그.. 오프닝도 이상한데 엔딩도 더 이상하네 뭐야.. 메딕이랑.. 아 물어.. 이제 알았어 메딕은 99년 전에.. 그게 노래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가서 아는 게 아니라 플스4 예전에..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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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계속 나와요 아 근데..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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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과는 제가 싸울 때 나는 그 부금 아 부금이요? 그거 건담 폭발할 때 왜 핑크색인지 안 돼요? 피색이라서? 피 터져서? 아니아니 그 우주에서 건담 터지면 핑크색으로 폭발하잖아요 그거 왠지 알아요? 왜요? 핑크색.. 단순해요 핑크색 물감이 그때 쌌어요 아.. 아.. 그 당시 빨간색이 비쌌대요 핑크색이 쌌대요 그게 전통이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건담 폭발할 땐 핑크색입니다 다 핑크색이었죠 비오리즌 와서도 3D로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핑크색으로 폭발하고 네 목소리가 이상해진다 이상해진다 그래서.. 아.. 미노프스키 입자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결국 네 그런 거 희얼은 무덕도 애들이 많던데 근데 오히려 탑을 던지지 않았네 아.. 탑을 던지지 않았네 아.. 근데 오히려 탑을 던지지 않았네 아.. 스마우를 생겼네 스마우도 없었고 탑도 없지만 아.. 데스티디 지금 보고있거든요 키드 데스티디 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주인공 가지고 싹 달려나봐 키드는 명작으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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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스프하고 싶다 보호신은 중이죠 아직 데스티디 사망 아.. 근데 개인적으로 시드는 시키는 끊을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더불어제로 되게 좋아했어 고우 이제 가야돼요 일단 데스티디 졸업한다고 그래 신 아스카 더불어제로는 지구색이라가지고 소청소이신 분 손 소청소이신 분 손 아.. 화이팅 택 에용 알티 알티 포커님 에비사고 가능합니까 이제 오.. 네 끔찍한거 네 프랑이 약간 엔전도 하지 않았어 네 그렇습니다 아 하면 됩니까 기다리라고 하셔도 아 에비사고 너무 작아다 에비사고도 쉬고 예 스마우님이 프랑이랑 폭팔물 챙기세요 폭팔물 몇개 챙길까요 신의 제스티니는 캐릭터들 눈이 너무 넓은 거라 사계를 시키는데 한 번 다 왔어? 한 번 세웠어 클라나드랑 하긴 아아 카논이라든지 50인데 폭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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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3개에서 준비 되시고요 레인저 액추얼 우전 우전 아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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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누군지 모르게 귀 옆에서 들리는데 저 알티 안들려요 흑사님껌만 안들리는데 내꺼 안들리? 저 다 안들리는데 자 카랑님이 에이티를 챙깁니다 로우로 님 인디펜던스 걸로 챙겼으니까 안되죠? 아 이거 그냥 스킨 아니었어? 아니 인디펜던스 거만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유탄수 거시게 될 거잖아요 그거 레드 스모크 말고 퍼플 스모크로 10개 정도 챙겨주세요 아 연마탄 조금 챙겨야겠다 에그님? 네 이미 10개 챙겼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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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말고 퍼플이요 뭐라 쓰지 퍼플로 10개 챙겼어 다 들리지? 야 한번도 목소리 다 들리는 거 같은데요? 응 한분 말씀하실때마다 귀 옆에서 들려요 아 음성이야 한분 말씀하실때마다 다 들리는 거 같은데? 아아 강웅이 그거 브래들리에 몇개 짱 박아주세요 제가 제가 브래들리에 어떤 네 지금 체크 체크 하신 분이 저희 근데 방반짜리 아니에요 옆에서 들려요 아아아 네 두 번 들려주시는데 브리핑 한번만 다 들리는 거 같은데? 네 태스크 포스로 한번 들리고 귀 옆에서 한번 더 들려요 예 예 예 체크 체크 1회용 맞는데 이거? MC? 어 1회용 말고 다회용 프로 지금은 안 들려요 다회용이에요? 다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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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한 번씩 디노가 있어 아아아 지금 지금 걸포전 때 쓰던 다회용 아 브래들리에 안 들어있는 게 없네 그거 야종검 병대 토우요 야 뭐가 문제이냐 브래들리에 앰퍼톤을 뭐했지 M3에 썼다고 M3 아니에요? 연막탄 연막탄이 보라색 연막탄이 최우선 발효 불청이 형? 네 실업도 하는 거죠? 아니 렛츠 왜요? 그래서 브래들리에 핵사님 맞춰주세요 잠시봐 브래들리에 침퍼만 해버렸네 왜 저거 저거 있지 않을까요? 아 빨리 M3에 1호 3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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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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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가요? 아니 A1 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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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도 차이너버전 나오고 제가 어트라인 알파에서 인원들 하차하고 인원들이 어트라인 알파에서 하차한다는거에요? 아니아니에요. 웨이포인트 1까지는 하차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픽을 자극해서 우측하면 거기에 더 클리어 있는 다음에 다시 승차해서 웨이포인트 2, 웨이포인트 알파에서 아홉시피 문화 자체가 열정페이 부가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모든 애들이가 필요한데 아 알파와 노미온 상인 대기산업이 여러 회사가 위험부담을 가지고 여러 회사에 관심부다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안들고 그걸 중국 자본에 먹어버리거든요 저희 하차 보니까 핵슨님! 부전 51럭으로 오세요 중국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나오는데 근데 하차가 우리나라가 하는거 아니에요 포패블럭 생기 쉽지 않아요 조종수랑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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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대령관은 무적 50위에 이끌고 지금도 많이 해라 하차하면 셀틀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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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오리지널을 못맞는거에요 차량 사수 후보예요 아니 그니까 규제가 이상하게 차량에 있는 지휘자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검사님은 못받아 봐 브래든이 51 브래든이 51 51채널 레이저 출발 설정 완료 RT 체크 확인 확인 포크님 말해봐요 포크님 말해봐요 레전상 RT최 아 이제 들리네 포크님이 들고있던 RT가 이상한거 같아요 저희 인원이 없어요 저희 인원이 없어요 여기는 액추얼 핫레이저 특수보지간 몇명이요 운전수사수 제외 레이저트 사수 제외 랜스 랜스 레이저 1 레이저 1 엑추얼 브래든이 2 상수 엑추얼 레이저 1 인원 뚜껑이 필요할꺼같아 이건가요 4측에서 두번째 보니까 아 이거네 열어누프스 있잖아 아 당속 브래들리2 이상 차 안에 아까 엔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안쓰면 되죠 뭐 스포 안 빼고 아까 제블린은 빼더니만 저희 운전수 하실 분 어? 운전수 없어요? 운전수 없구나 운전수 없어서 운전수 없어서 위스키포인트 2를 통과 라이플맨 한 명 저희 라이플맨이 없어요 유탄 엠지 메딕 저 에이티 끝 분대장 사수 끝 저희 아까 에이티 들지 않았어요? 포켓몰 지탐기는 다 챙기라고 해서 저 들고 오긴 했는데 포켓몬 운전수 하실 분? 하나님이나 스타모님 둘 중 한 분 제가 해야 될 수 없는데요 둘이 서로 쳐다보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누구 하신다고요? 스타모님 가셨어요 스타모님 하겠습니다 스타모님의 엠지에요 네 저 엠지입니다 엠지 대신 이거 기관포로 쏴야죠 뭐 브래들리 포로 이 20mm였나? 아니 이 1량란이 너무 심각한거 아니오 에이 아 우리 미스님이 어떻게 탔어 뭐였지만 스타모님 Albf 하나 오프 조금 제블린을 빼더니 왜 4를 안 빼냐고요 metro 볼 왜? 스마우가 이때 썼었나요? 이때 드라곤 썼을거에요? 드라곤이요? 어, 쿠쿠린이 모신다 원래 사수 쿠쿠린 쿠쿠린이 오셨다고요? 예비중참 나중에 조금 이따 오실거 같아요 예비중참가 올라왔어요 저희 오늘 작전은 쿠쿠린님 오시면 그래요 쿠쿠린님 공접장하시라고 제품도 쿠쿠린oll 쿠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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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내려도 됩니까? 스타머님 잠시 내리신다 저 1호기가 없습니다 왜 온지 모르니까 없습니다 저 분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호덴인저툴 잠시 내리신다 보셨다 로드하우스를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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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1호기가 없었네요 앞차... 빈차 피켜봐야되요 저거 후진하다 사고 났는데? 저희 이동 순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마지막이 저희가 마지막이 OK 확인했습니다 코리아님 이리 오셨네 안 가는데? 아 뒤에 거 액츄얼이구나 워피그 원투로 액츄얼스 저의 정비소 파괴 이후에는 알파 지점에서 하차하고 브래든이 따로 마을 외부로 볼 거고요 나머지 보병분들은 브라볼 천혜 지점으로 해서 모습으로 갈 거예요 양호 그 다음 계획이 이제 인디아에서 직결한 다음에 패배 양키 위스키 엑스레이 이렇게 따라서 외곽으로 볼 거고 저희는 시계방향 따라서 양키부터 위스키 엑스레이 주문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본 다음에 스쿼드 수색 파괴가 되고 다시 직결한 메일포인트 4에서 직결한 다음에 면여댕계와 함께 저기 하파 하파포인트 다 걸급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서 HVT 사사를 하러 갈 겁니다 일단 확인요 뭐 계획은 작전 시작과 동시에 백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기획을 가지고 있다 RDC7을 찍는데 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벌써 말았는데요 자꾸 색이 빠지네 전망에 적고 어? 어? 아 이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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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 좀 볼게 네 네 네 이제 두 명 확인 어디 가요 어디 저희 남쪽으로 이동해서 사람 파악하려고 한 20m만 앞으로 이동하죠 한 20m만 앞으로 이동하죠 한 20m만 앞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북서 방향으로 부른 다음에 정지하죠 성의 정지 성의 정지 성의 정지 보이는 건 없는데요 성의 정지 성의 정지 성의 정지 뭐 어떻게 사람이 있는지 검찰이 служbars 그리고 그 퓨그가 다운된다고요? P72한테? 운전병이 다운된 거 아니에요? 안해요? 승무원이? 저희 사주 경계해요. 사주 경계. 루스 베스트 봐요. 복서 봐요. 복서. 저 승무원 다운인 거 같은데? 네, 헥스원이는 다운돼서 포어 가영볼.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헥스원님이 메딕이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메딕지만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아, 워피그에 메딕이 없구나. 저 뛰어가는 건 크트님인가? 도로차가 전방으로 가시는 거 많은 말씀이시죠? 혼자 망원경. 계속 앞으로 가시는 분. 전방에 AT4 있었대요, AT4. 대전 대포. 변인식이요? 그런 거 같은데요. 스웨덴과트 대전 차포를 말한다고요? 아니면 대전 차포를 말한다고요? polít터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대전 차포라고 하고. 아니 한글쓰고 한글쓰고. 여우라고. 뭘 쐈는지 제대로 식별이 안됐나보죠 보통의 대전차포겠죠 아마 AT4를 재능할 수 있는지 워피크 살아났군 오우 오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는 있나? 저 워피가 엔지니어 챙겼나? 아, 실내는 잘 안되네. 아, 맞네요. 네. 엔지니어가 있구나. 오케이. 아, 브래들 2 수시나. 뭔가 엄청 쉬워. 호카이님 몸통에도 움직이네. 브래들 2 포탈 움직이면 호카이님 몸통도 같이 움직이죠. 네. 엔지니어. 이거 왕기 낀 거 저만 낀 거 아니죠? 옵션이 낮아서 그런 줄 알았네. 조건 제압했고 기도 안 돼요, 이제. 원 투 액주얼 순으로 버택 라인 따라 기도. 앞으로 가죠. 순서에 더 아름다운 세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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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쿠쿠리에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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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장 부터 조치중이요? 몇박 확인? 몇박 없으면 피투요? 투료는... 일단 투료를 금방 안 한대요 에이디션취 코쿠리 투입했습니다 갓다운이에요? 메딕 제외 올다운이었어요 저는 아예 죽었어요 오케이 호카이님 몇박 돌렸고 그 안에 부상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호카이님부터 하고 있어요 호카이님 온라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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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합할게요 코쿠리님 오셨어요 저한테 불러요 레인저투 부상자 혹시 보고해주세요 아까 K.I. 어떻게 됐죠? 독식님 체크 좀 해주세요 독식님하고 저 누구냐 스타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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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도 갈렸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독식님 치열대 먼저 좀 박아주세요 네 별문... 한분만 그 뭐냐 독식님 봐주시고 한 분.. 별문님 좀 체크해주세요 아, 저기 포르트가 있네. 애들 무슨... 포르트는 어디세요? 일단 수열때 했고, 머리를 일단 지어. 별무님은 별로 막 다 친 게 없는데? 별무님, 머리요. 아, 뭐 크게 났어요. 네, 머리만, 머리만 방금 났어요. 그럼 일단 지어만 해 주시고, 몇 박 허니? 몇 박 없겠지만. 머리를 지어라 그러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현, 피를 닦아 주십시오. 독신이 아직 안 깨어났죠. 별무님, 공제 봐봤습니다. 양호, 독신 보고, 자, 볼게요. 별무님 심폐소생소에서. 저도 다운됐다 일어난 거라가지고. 별무님 부합 끝. AD 완료, 독신 몇 박 확인. 몇 박 돌아왔고. 지혈 중. 일단 심폐 좀 진행하고 계셔주세요. 별무님. 별무님 심폐주십니다. 확인. 보이 estas. 전체 수행 중. 레이저. 미니. 공제 snowboard. 현재 브래든인 사수와 인원 한 명. 나온 상태. 일단 맥밥은 돌려놨으니까 독신님 곧 일어나실 거고 일어나셨나? 네, 인테리싱. 오케이, 예스. 그럼 일단 자가지열을 해주시고 저 뭐냐, 별모님 체크할게요. 나오실 분 때 하체에서 다중연계해주시고 부상자 만나에서 체크할게요. 우리가 자, 부상자 누구예요? 부상자들 반대중인 것 같아요. 옆에 2요? 아, 나 아직도 맞춰있었네. 어, 잠시만요.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 이거, 이거. 부러진 건데. 레이디 실시. 별 레이디. 핵시. 네. 나 씨. 호바이님 어딨어요? 멀쩡. 네. 이거, 그 뭐지? 아, 뭐지? 비룸나봐서 검은 도망가고 이제 플린트를 적어내야 됐네요. 제가 할게요. 배그는 온라인. 아, 여기. 뭐, 눈이 뜨신다. 다시 한 번 다시 걸어봅시다. 네, 네. 저거 내려오세요. 진짜 빨리하는 거죠. 네, 저거 여자분을 보시면occasion에 서서 혹시 치료 필요하신 분 다 계세요? 저기 더럽습니다. opy전부터 일부러 mulching. 오케이, 레인지어 1 탑승. 네. 다시 탑승. 해이 없는 걸로. 탑승. 탑승. 레인지어 1. 아... 지훈 주현 지훈 주현 아니 근데 BMP 어디서 갑자기 지훈 주현 지훈 주현 어 코코에이님 오셨네 코코에이님 운전수 잡으시고 별모님이 다시 김한충사수 복귀하시죠 내가 BMP 레인저 2 어.. 지루 완료 아 자꾸 컬러풀려 하나 레이포인트 원으로 이동 레이포인트 원으로 이동 레이포인트 원으로 아니 아까 뒤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이게 전혀 못했어요 방금은 진짜 아니 초소리가 되게 가까워가지고 어디지 하고 있는데 바로 돼있더라고요 왜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연막 뒤에 있었어요 걔가 갑자기 연막 속에서 퉁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도 못 봤어요 아 연막 안에서 다운돼있다가 사라졌나 보다 그러네 아무도 있어가지고 저희 좌측으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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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야 폭추지네 사막에서 폭추죠 군인자 매드맥스 브래들리 토우는 시선 유도예요? 네 토우 자체가 시선 유도죠 보고 있어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토우 자체가 유도가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나 그 차량 출연 나 그 차량 출연 그지? 그지? 대게 대게 오오 맞네 아까 뭐 안 맞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하차했네 나 나이스 광고래인저들 전차 2대 파괴 잘 안 맞은데? 굉장한 소식 호자볼 때 절대 안 맞던데 타는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제한적인 뭔가 두 발밖에 안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하차시 스장님 선조로 이동할게요 저거 저거 탱크 아닙니까? 저거 탱크? 294도 건물 바로 오른쪽에 건물 바로 오른쪽에 어디요? 건물 우측에 전차 있어요 네 집에서는 강이 안 나요 워피그는 다른 거랑 싸운 거 같은데 원 쪽에서 지금 직별한 거 같아요 다른 거 쏘는 거 같은데 다른 거 쏘고 있어요 지금 워피그 쏘고 있네 타호에 건물 네 거점 기준 공사장검 우측에 전차 지휘수에 대한 기준 개시 저거 입력할게요 기준 기동 안 하는 거예요 우측에 네 우측에 우측에 우레들 2바비 오 보인다. 전차. 지금 강이 안 나요. 너무 아래로 늘어지지. 거점 20m까지 진입하래요. 보인다. 전차. 전방에 전차가 있긴 한데, 열산. 네, 도어 준비. 와, 내가 봐도 내가 전차가 어떻게 맞지? 전진합시다. 네, 무대를 했네요. 전방에 전차. 적전차 승모는 한창 건들리네. 기간포 또 뭐야, 근데. 보병 한정 깡패잖아요, 그래도. 보병을 직접 맞춰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거 좌측에 대전차포가 있어. 마크 포 살아있어요. 포 살아있어요. 복식님 좌측. 전 바로 앞은. 좌측. 대전차포. 야자수 형.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어, 쟤 다리 맞았는데 살아있어. 고복단 직캠으로 투방들인. 완전 파괴 알림. 택배. 메틱 잠시만 AFK요. 에이리어 2 확인 저희 웨이브터의 왼쪽에 있는 브래드린 쪽으로 갑시다 리딩 브래드린 확인합시다 네 확인 캙 회장 격 배트 군라인 몇해 because we пять 상inter 첫 일 도착 어쭌 이제 사수 10레벨가 아 10레벨 형 330레벨 오메 산차장면 썼거든요 아 차이더라 아 차였다 숨어라 차였어요 숨어라 차였어요 도로상에 나한테 있었는데 지금 또 안보여 아 탱크 살벌하게 오네요 진짜 이제예요.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많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루라도 갈까 봐 계속 이쪽으로 하죠 정면에 보이는 벽으로 갑시다. 350 방향에 있는 벽으로 갑시다. 벽에 붙어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하차하겠습니다. 하차하차. 하차하. 팀장님 저희 자율 교재입니까? 아 이제 저희는 저희는 CL 1포인트 서쪽, 서쪽 줄여줄게요. 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서쪽 방향. 그 CL 1포인트 잘 보이게 나갈 분들 같아요. 전시안부. 레이저 1, 2. 기동개시. 어. 찰립포인트. 찰립포인트까지 기동할 것 같고. 선두. 레이저 1. 어. 후비. 레이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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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레이저 1. 흥미에 따라서 이동할 거예요. 어. 맞아요. 이동할 것. 바로 옆에 있는데. 헤헤. 네. 고고고고.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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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저희는 시에랍 및 교전. 시에랍 및 교전. 그 다음 저. 시에랍 및 교전. 메디. 그 다음 스타몬. 이렇게도 할게요. 스타몬. 이렇게도 할게요. 스타몬. 우측으로. 우측벽으로. 우측벽으로. 스타몬이 모서이로 가서 지원해줘요. 확인하길. 이스트도 이스트로 이동할게요. 이스트 벽다로 이동할게요. 이스트 벽다로 이동할게요. 요스 저. 밀. 스타몬이 스타몬이. 무소리로. 벽 무소리로 와서. 뒤에하죽사에요. 다시. 다시. 여기. bar. are. 확인 적은 나와있습니다 대장장 네 뭐라고요? 군대 군대 이동이동 에피oa 군대 2층 작품 2층에 스타머님과 파자님iel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1층에서 대기할게요 2층 대기 핵 배신 10층 대기 알파포인트로 워픽을 이동하여 레인저1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인저2가 2층 건물 전령하여 사격지원 중. 하나님, 유턴 허거할게요. 빠끝 유지카포인트 스튜디오 마을겐 2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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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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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예, 잠시 대기 폭스트롯 방향을 의도할게요. 북서쪽, 아 북동쪽에 있는 도로. 제조님, 이미 증가해 쓰세요. 바다님, 바다님, 군대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북서쪽, 아 북서쪽, 아 북서쪽. 북서쪽, 아 북서쪽. 북서쪽, 아 북서쪽. 이동 좀 갈게요. 1층으로, 1층으로. 모스크 쪽으로, 아 북서쪽으로. 북서쪽, 아 북서쪽. 북서쪽, 아 북서쪽. 고마운. 네.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요. 노스위스트, 노스위스트. 북동 북동. 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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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장소. 네. 앞에 담벼락까지, 담벼락까지. 벽에 착 붙어서 이동합시다. 정지, 정지. 이동, 전자님. 네. 이동, 이동. 대전 중한지 별전을 바라내겠습니다. 대전 중하십니다. 차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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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습으로 직진할게요. 계속 벽사를 이동하는다는 솜을 댑니다. 지금, 지금, 지금 수당이 부어 아 뭐야 수박님 부어 적 잡았습니다 제조님 여기서 치료하시고 파자님이랑 스타모님 따라오세요 몇백화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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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봐요. 도와봐요. 메디가 안으로 가는 중. 근데 그냥 여기 사다리도 있는데요. 옥상으로 가는. 사다리 방문 중. 이베일 봉합합니다. 도와봐요. 방금 웨스트 1층에서 사격 날라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거기에 아군 있어요. 아군. 아군 브래들리. 옥상 갑시다 옥상. 메딕도 올라갑니까? 아뇨 메딕은 대기하세요. 양호 1층 대기하겠어.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확인. 계속 사격 날라온다 여기 옥상. 아군. 내려올까요?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нас각. 네. 으스테. 따람도. 위치. 위치. 보다. 여의를 내려놔. 도와봐요. 부끄러. 피부. 젠리. 지. 고등학교. 너가 뱅. 레이저 2 탑승시킨 채로 포인트 아니해서 탑승하자 땡 저 홀카이 니가 지금 어디계시죠? 가고있어요 아 오케이 바로 브래든이 탑승하세요 레이저 2 제정해봐라 외들리 안에 페인킬러 좀 없나요? 갑시다 갑시다 저희 포인트 아이템에서 쾌백으로 이동할 때 제가 맨 후미에 붙을까요? 오케이 파자님 페인킬러 하나 넣어놓을게요 형 감사합니다 네 인형 틀어놓으십니까? 내 맨 후미가候 있는거다 여기가 폭파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탐그래ijah 띵이 흐흑 멀에 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뭔가 근데 브래들리 계속 포파될 것 같이 브리핑 해주셨는데 멀쩡하게 잘 다니네요. 그런 말 하면 터집니다. 에이... 사격 사운드 330도. 어, 개발 도착. 아, 진짜잖아. 후진에서 북쪽에 보이는 벽으로 붙어주세요. 후진에서 북쪽에 보이는 벽으로 붙어주세요. 어! 액츄얼 차를 벽으로 맞은 편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 아, 대폭 발열 감지. 레인저 투어, 하차 좀. 저 레인저 원인가요? 레인저 원. 골고루와 계속 무해 복복을 있다고 전혀요. 아이고, 늦었다. 소소히. 늦어버렸다. 음... 응. 외무주관 가요. 군대 다 당겨. 개현이치는 대기하고 재주님 가서 위룡 전해요. 나머지는 여기서 타주 연계. 내려오세요. 하느님 내려요 내려요. 이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름이.. 별모님 별모님 저기 모서리로 와서 그 안에 병도 막아 공통비지. 치료하지 말라는 오더가 나왔습니다. 적군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적 잡았습니다. 네이저 투어 확인. 분대 직결 분대 직결. 스타문 잉고기 현유치되기. 메딕 의무지원 중입니다. 길 따라 이동합시다. 별모님 우리 업무 좀 해주시고 조금 이따 오시면 돼요. 별모님 분대장 위치로. 위치로 메인저투.. 위상님.. 명령 파손 설정에서.. 모서리.. 모서리.. 어..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나갔어요. 폰.. 저.. 맞아. 이 터렛 creo DUimport 하나요? 아니야 안아야. 아저씨가.. 패턴.. 계속 이동해 계속 이동해 레이저 2랑 속도 맞춰서 일어날게요 도대체 괜찮은거죠? 네 괜찮아요 메딕 의무준 마칩니다 복귀중이면 어디로 가죠? 서방에 격어여 우측으로 갑시다 메딕 합류중이면 어디로 가죠? 저희 지금 보스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양호 이제 보이네요. 브래들리 옆에 있는 인원 맞죠? 확인, 대기, 대기. 확인, 감유 좀. 맨 다운. 스네크 닥터 다운. 스네크 닥터 다운. 전일치 내기. 저쪽. 다운. 다운. 장전. 맥박 확인. 맥박. 맥박 있네요. 다 일어나실 거예요. 지혈 중. Human. 나 좋아하는 사람. 맥박. 마치자. 마치자. 잠시만요. 라이. 치료 끝나시면 말씀하세요. 레인저 두 쪽에서 뭐 차량 직별된 거 있나요? 직별된 건 없어요 바자님? 응 잠깐만 따라와요 바자님 바자님? 저 부상인데요 바자님 치료 중 바자님 치료 중 자 이제 전진할게요 아 수리 수리 단합차량 고맙습니다 브래들리 브래들리 저 대기 네 브래들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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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보이는 상관 건물로 화력 화력 잠시만요 잠시만요 폭발물 불식별 확인 후진 후진 브래들리 후진 폭발물 차량을 할게요 보강하면 돼 저 치료 완료 치료 완료 치료 완료 치료 완료 저 될까요? 아직 좀 더 좀 더 호카이님 네 갑시다 내부 수색이거든요 외곽은 브래들리드 주위를 터뜨린게요 내부는 이런 데서 들어가야 돼요 저희 내부로 갑시다 내부로 터뜨릴게요 크트닛 다운 크트닛 다운 회장님 크트닛 무리 도착 해 자 다시 다시 네 터뜨린 나 이리 폭발물 처리 완료 분대장 보상 그 어 이거 터뜨린이니까 질속탄 막 튀어나왔거든요 진아검, 지금 진아검 보병들 아권들 피해버리실 것 같애 서당이 스타버닝 해당 건물 점령하시고 파장님 치료해줘요 다들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계세요 저 방금 부모님 오셔가지고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아권비 안입죠 이걸로 클리어해요 일단 치료부터 하자 두 명당 아 한 명 파장님 났습니다 아군 피해 있습니까 호카이님 메딕 제외 전멸 오 마이 갓 일단 그냥 소생만 먼저 해주세요 일단 소생만 먼저 해주세요 오케 폭풍을 제거 완료 스타버닝 다시 다운 레이디 조심 일단 소생 위주로만 할게요 그 방법만 감안해 위스키 앞에 선거래까지도 레인저2 일어나시면 자가 지혈 포함로디 보면 고용 스타버닝 오후닝 스타버닝 수당님 맵박 확인 어? 잠깐 앞에 오오아아아 맵박없으면 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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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토 토 빨리 오케이 어 제피 완료 분대장 다운이에요? 아니 저거 살아있죠 에디슈씨 예 분대장 살아있게 뭐야? 파자님 왜 안 일어나시지? 확인해 안했네. 수신 양호. 워피그 워피그 여기는 내 인자 액츄얼. 지금 수당이 일어나실 거예요. 워피그 워피그 여기는 내 인자 액츄얼. 아 파자님 피 많이 입었구나. 아까도 멀쩡했는데. 천 리터 수육. 수혈 완료. 지혈 마무리. 워피그 워피그 여기는 내 인자 액츄얼. 습블띠얼. 워피그 워피그 여행을 부작용해. 호화. 피타님 업! 현재 탄약보급차진 제작과 쾌백 포인트로 이동 중. 계입하자님 보하? 화화. 파워에 AD 실패할게요. 스타모님이랑 스타모님이랑 보악 안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 바랍니다. 확인 가만히 가만히 장대 어떠세요? 적사 살아있습니다. 저 뭐 안해요? 오늘 메딕이라서 스타모님 모아 후진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건물 안에다가 위치한 스쿼드 스쿼드 노 시스트 노 시스트 저기로 들어와요 앞을 틀꺼야 제가 정확히 넣으면 모르겠는데 해볼까요 그러면? 밖에서 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오픈 노 시스템 대기 대기 스타모님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물티 칠십오 톤 아 말려 잠시만요 콩고 보여요 오케이 파장님 저희 나가면 쏴버려요 쟰뇨님 나오시죠 저 분대 스물다섯개 담았어요 갑니다. 서요. 다음 랜저2 확인. 랜저2 현재 기동 준비 끝. 군대 남쪽 건물 따라 이동합시다. 사장님 더 필요해요? 아니요. 저 페이킬러 먹었어요. 이동 이동 이동. 사장님 선동 이동. 100kg exchanger 중 위파핀 1ウェc 2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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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주문이 오셨네. 저기 메인저트로 압류할게요. 이 건물 안에 하나라도 있을까봐 쪼리면서 이러면서. 이 건물을 잡았다. 아예. 어이 뭐야? 닫히신 분. 피났는데. 뭐야 뭐 터졌어요? 아 터졌는데? 여기는 메인저 액처. 여기는 메인저 액처. 어 아이디 아이디다. 여기 죄다 아이디. 죄다 아이디. 점 군대. 점 군대. 위스프 폰 타당에 닫히셨으면 좋겠다. 백 백 백. 아이고. 이거 피났는데. 어 지뢰. 아 밟았다. 거기 지뢰맛이에요. 그처님 지뢰맛. 일로와요 일로와요 일로와요. 그처님. 일로와요 일로와요. 그처님. 일로와요 일로와요. 현실 대기 현실 대기. 일단은. 저희 전부. 위스키 포인트로 이동한 뒤에 거기서 조치를 하죠. 오케이. 양호. 혹시 모르니까 피 하나 넣어드릴까요? 프레드님 탑승하시죠. 천 하나 넣어놓을게요. 프레드님. 나머지 분들 탑승. 50% 프레드님. 프레드님. 저희 차 없죠? 네. 일단 갑시다. 네. 위스키. 이 쫄겋 터진. 브레드. 브레드이 아니고 그나마 안식. 안식. 안식처가 될 책이야. 흠흠. 미스키 갑시다. 위스키. 수열. 제주 아이디에게 스넥을 앞다. 다리 포함 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 캐치가 있다는데요. 위스키 포인트. 위스키 포인트에 모두 집결해서 상황. 상황 확인하겠습. 가내기에 그 칩솟 하나. 벽에 달라붙어있으면. 그거 받는 줄이야. 여기 지뢰받 여기 다 밟고 가죠 EXO 정도면 밟아도 돼요 밟아도 돼요 밟고 가요 밟고 왼쪽으로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직진해서 밟고 레인저 원, 혹시 브래들리 원 어떻게 되는지? 크터님 봉하우 크터님 브래들리 원, 레인저 원 있는 위치로 이동하라고 해요 위치는 양키포인트 서쪽,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요 봉합 50 네, 위스키 도착 봉합 75 아까 저 T7이 전차를 직각으로 하자는데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내리겠습니다 신기하게 주포만 주황색 뜨고 나머지 멀쩡한 개선, 전차를 일하는 중 멈추를 막아낸건가 어, 뭐, 뭐 날라가는거 봤는데 두대장, 두대장 차에 치였어요 지금, 지금 차가 빨려있어요 우리, 우리차에 정지 정지 오우, 안주! 아, 크트넨이구나! 내리자마자 뒤에서 받치시는군요? 문이 열리는 게 탱크가 와서 박아서 오세요. 어? 뭐야? 오! 오! 헐? 오토바이 잡고 있는데? 오토바이 잡고 있잖아. 오토바이 잡고 있잖아. 어? 왜 우리 옆에 오토바이가 원이 생겼어? 아니, 오토바이 잡고 있잖아. 차, 아, 차를 좀 앞으로 빼줘. 공통. 저기 잔해, 앞에 있는 잔해까지 이동합시다. 앞에 있는 잔해까지요. 다음 속으로. 매니콩 대 15개 남았어요. 정지, 정지. 메인저트 탑승 알맥 준비 됐어. 내 동쪽에서. 끝까지 다 지켜보내서 이 시각이 많아. 하여튼 탑승을 해냈다. 이 시각이 나아가 아름다운 장소. 그 자세한 장소에 대해, 여기 있는 장소에 대해, 이 시각이 나아가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 그 시각이 나아가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 그 시각이 나아가 아름다운 장소에 대해, 보소 구급상장 이거도 안 돼 이거도 안 돼 이거도 안 돼 이거도 안 돼 이구리 진짜 제노도 일단 다 챙겼는데요 뭐로 doctrinal 일단 한두 번 교전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엄청 갈려나가지만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하파에서 합착, 하파에서 합착. 이쪽 직진해서 사버린 것 같아요. 별무늬, 별무늬 기간 총살 얼마 남았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프레델리 안 해도 탄이 있어가지고요. 오케이. 아마 계속 갈겨도 작전 끝날 때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가 반을만 해서. 여기서 타리나 싸울게요. 오이척 프로, 오젤틴가 처음 보던 것 같아요. 뭐가요? 아차, 아차. 아차, 아차. 벽으로 붙어요, 벽으로 붙어요. 벽으로 붙어요, 벽으로 붙어요. 골목으로, 골목으로, 골목으로. 고унк, 고운설. 골목으로, 곰팀 T-34 잘 안아오게. T-34가 나와. T-34, 차츰으로 돌아와서 반뼈락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 2층에 아까처럼 별모님이랑 화장님 올라가세요. 오케이. OK 1층으로 내려오세요 이동준비합시다 차원님, 총격맞으신거 같다 네 저 맞았습니다 차원님, 지금 가지 마시구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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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따라 이동 벽 따라 이동 오 차원님, 총격맞으신거 같다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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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균전 다운, 밴 다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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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뿜 후퇴 후퇴 홀리쉣 스타먼 잡초입 완료 쿠쿠리 생존했습니다 수호하자마자 킹사님 그래프 클린치였어 Cosmic 스타먼URE scoma 사망하십니다. 여기 지금 군대가 다 섞여있어요. 원은 그나마 좀 우사합니다. 브래들리가... 반이당 소식. 오, 콘빈님. 뺏박하긴. 됐어요. 콘빈님 상처 거의 다 지열을 해놨거든요. 오케이, 콘빈님 지열. 콘빈님 지열. 콘빈님 지열. 콘빈님 지열. 아티자들 거. 아티자들 거. 아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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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의류 차량. 부상자들 의류 차량이 다 태워. 부상자들 의류 차량이. 의류 차량 왔네요. 아티자들. 아티자들. 어? 이분은 그냥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어... 제조님 부상 시작하네. 저는 좀 안좋아요. 소생... 님들. 님들. 소상... 소생 불가능한 인원들은 메디백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제투입시키세요. 혹시 뭔가 필요? 아티자들. 칭타님은 소생 가능하시면 되고. 네. 하자님 소생 가능하시면 되고. 아, 근데... 근데... 맵박지원. 아티자들. 그리고... 메딕분들. 메디백 차량에서 의류수업인데... 요거치료 완료. 네. 힝타님. 소생 가능하실 수. 아, 근데... 매디백 차량에서 의류수업인데... 뭐... 확인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파티자님 이거 몸 터졌네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맥박이 40이야 에피 넣고 저 지금 좀 있다가 봉합해 주세요 저 약쟁이냐고요? 제가 왜 약을 해요 맥박이 40에서 안 올라간 에피 3개 넣었어요 전 약이란 걸 할 줄 모르는데 에피 3개 넣어서 살린 거예요 어 저 돌아왔습니다 네 자가 봉합주 잠시만요 어, 쿠쿠님 아, 레인저 2 이런냄 좀 하고 올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컴퓨터님 아, 살기 어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게 더 편하네 어휴, 쿠쿠님 어휴, 쿠쿠님 네 어휴, 예 예 상칙 예 이제 1개 네 저희들이 다 있거든요? 네 일단은 아 퍼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좌측 우측으로 나눠서 진입을 하고 오스카포인트에서 집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래들리는 중앙도로 타고 여러분들이 안전 확보된 지역부터 들어갈 거예요 확인 50% 우리는 레인저 원주와 딜 좌우 들어갈 거고 오스카포인트까지 진출할 거예요 브래들리는 중앙도로 이용해서 활용 지원할 거고 만약에 위험률 50% 되면 제가 헷갈련망 펼치라고 할게요 슬프 피하나 우스카포인트 일단 502개 넘었는데 혹시라도 부족하면 네 오케이 저 복음 레인저 저의 실효 다 됐나요? 실효 끝냈나요? 실효 끝냈나요? 혹시 이 완료? 저희 게임 버스토플 길건너로 길건너로 이동할게요 어디 보고품만 챙기고요? 대기 대기 완료 완료 어 내 시체 사라졌다 에이 쿠쿠이면 엠보의 도착하지 북서방향으로 이동하면 돼요 현재 네인저 머니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 돼요 오 어? 이걸 들고 오셨어야 합니다 뛰어요 뛰어 뛰어 도로상 차량 도롱판 전차 우측으로 우측으로 빠지고 웨스트 도로상 전차 저 대 저 대 저 대 작성 작성 안으로 연유치 대기, 연유치 대기 Holy f**king s**t 무너스 옴폐요 옴폐요 움직이지 말고 옴폐요 군뚱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제준이 뒤로 빠져요 국민이 뒤로 빠져요 컴백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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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잃어버려 앞에는 서차 뒤에 건물에 붙어 계세요 분대 직결 수당님 수당님 정지 정지 분대 정지 수당님 네 에? 나가서 담벼락 날려버려요 두꺼운 담벼락 아 확인 확인 큰거에요 큰거 오케이 분대 분대 복귀 복귀 수당님 설치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yeter 그러면 두꺼운 담벼락 제가 도구금을 무거워서 그냥 땅에 버렸거든요. 폭파 폭파. 저기 네이저 원 쪽에서 폭탄인 줄 알고 호빈 픽스한테서 도망쳤어요. 아 정말. 아이씨. 빨리 갑시다. 어때요? 갑시다. 강철. 강철. 답별락이네. 부탁도 없었네. 죄송 봐라. 이동합시다. 도로따가 이동하세요. 확인. 확인. 부상자 남는지. 아 일기 너무 부럽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로스에서 총격 현시 대기 저기 독신님 계실까요? 저 아까까지 있었는데? 어디 가셨지? 독신님! 타령하셨나? 어디 가셨어요? 그트님이랑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오시죠 독신님 언제 전출하셨습니까? 다운되신 줄 알았어요 남쪽 도로로 갑시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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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쭉 남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아무래도 AK 기도에 관할까 한 땅 틀 남았어요 쿠쿠리님이세요?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 네 메딕탄 좀 많아여 저 강찰벽으로 붙어요 아파도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왼쪽으로 둘 거예요 왼쪽으로 아파도 돼요 렛 MORI 보안은 거? 좌측 좌측 아우쌰 거리가 먼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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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 남쪽 쪽에 있어 아 주리사 보기 다윈이 싸는 걸 맞은거 파자님, 파자님 파자님 더 멀리 모시고 뭐라고요? 더 멀리 쏘서 무척이요 수류탄 던지게 수류탄 수류탄 아니 저 앞에 패치해내고 있어 맨다운 맨다운 65상 쿠쿠리 통사 KIA 기타 조치 발치 파자님 덩 파자님 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으로 돌려놨어 좋아 며색 무시하고 들어갑시다 염화가 경영한 골목으로 확인 며색 멀쩡한 인원들 며쩡한 인원들 여기 코너 돌자마자 우측에도 소리나고 며쩡한 인원들 며쩡한 인원들 고을 벽에 달라고 글쩡한 인원들 수상의 선으로 독신이 뒤따라 겨우 측에 끼고 들어갑시다 어.. 지금 이기고 지금 스타문 통사 치료 중인데 장수인 거 같아 아 그리스 건너목 꾸준어 아 그리스 건너목 꾸준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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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뭘까? 어떻게 해야지? 저기다 다 됐어 저거 디쉿으로 날아갈 것 같다 저거 디쉿으로 날아갈 것 같다 저거 저거 탱크 닦아도 날아갈 것 같다 컴뱀님? 중재다 네 베이디슈씨 어 재즈님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봉합파우스 저 누구냐, 파자님 봉합 좀 해주세요 파트 댄스야? 어, 이 집아 어디 어떻게 됐어? 밖에 서 있을거야 아, 펀뱅님 가시기 전에 봉합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 봉합해 주세요 아,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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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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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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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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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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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킬 터져요 오른쪽으로 덥시다 부대 오른쪽으로 덥시다 보상 행동 중인 분들은 입구에서 치료하세요 막혔는데요 엑소 건물 내부로 슈트타 깔게요 그 CPA 수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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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쵸 굿 탱 지금 고액한 심심한 스팅된 것들도 막아야죠? 메딕 지금 액츄얼 의료 지원이야 어 오케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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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레이저! 레이저! 예! 가을에 이거 차 안으로 조질까요? 맞아요 조질 어! 파편! 진입할 수 없지? 안 비교했다! 파편이 왜 있어요? 진입되기 진입되기 저 저 조색! 저 조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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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시다. 액슐얼 쪽으로 이동합시다. 진입되기, 진입되기. 신입되고 있을수gram나다. 추가기, 진입南 1. Red 2. 혹은 twin wbidir. 300원을 걸려볼게. 냄뿐라. 아..잠깐만.. 아이고 나도 연막 가버렸네 그래서 일단 두척 어! 거기 수류탄 있어! 터졌나? 지향전 컴배님 메딕 의무주원이여 오케이 동치부상 카르릉 중상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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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님도.. 내부 수승은 원한테 맡겨서 밖에 없네요 메딕 저기 뒤에 있어요 좀 불러와주시면 안될까요? 알아서 올거에요 호카이님 먼저 해주세요 메딕 여기 심각한 메딕 위로 수승 능력 아니 뭐해 잠깐 어 내 몸이 왜 이래 이거 내 몸이 왜 이래 나 죽어 메딕도 중사 저희 밖에서 내기할게요 뭔가 쿠쿠리즘은 폭발해 가셨고 뒤에 있던 창고에서 저기 rpg 사가지고 한발에 쿠쿠리님 다운되시고 두번째 발에 저 중상입고 아까 다시 다운된게 변희님 아니 저는 살아있었어요 이미 제 사순으로 등교를 하고 통화가 있었어요 이런 어디나요 아.. 힘들어 아직은 안쓰고 지난리에 아.. 이 차이의 저걸의 잘 비싸던지 많이 쓰는데 다 썼다 가방을 좀 가져가시죠 아까도 정확하게 가져오면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 에이티 미치까지 자고는 약간 완료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